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안젤른 그린지음 이미오 공김 봄고양이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안젤른 그린 신부님은 책춘함에게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으로 아주 큰 영감과 제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너무 고마운 신부님이신데요 유럽 멘토 1위로 손꼽히는 분이기도 하시죠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신학자이기도 하고 독일 민스터 슈바르자크에 있는 베네딕토 스톤 원장을 지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연과 벗하며 수도원 살림을 책임지는 한편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동반하고자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글은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죠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십니다 안젤른 그린 신부님이 전하는 작은 행복 문자 그대로 한 권의 책 때문에 그리고 단 하나의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안젤른 그린 신부님의 책에서였다 그 후로 나는 이 신부님의 책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읽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분은 이렇게 열렬한 독자인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하니 언제나 한결같이 더 맑고 깊고 따뜻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었다 안젤른 그린 신부는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하다 맛있게 먹고 마시고 지금 가진 이 기쁨을 향유하라 인생은 충분히 힘드니까 책을 펴놓고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으면 차가운 날씨마저 내 인생으로 스며든다 나는 그것을 만끽한다 그는 내게 이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지금을 살아라 매 순간이 당신의 것이다 언젠가는 대단한 일을 해보이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순간순간을 헛되게 놓치고 마는 것은 왜일까 흘려보낸 찰나의 시간과 함께 내 삶의 파편이 흩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이들이 이미 주어진 삶을 붙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언젠가를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고는 한다 그들에게는 오늘이 그날을 위한 준비기간일 뿐이다 삶이란 매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을 소중하게 의미하여 사는 사람은 현재도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분노에 내맡기면 행복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미루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의 기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디게 찾아온다 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서두름은 기쁨의 적이다 기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온갖 쾌락을 바삐 쫓아다니는 자는 자신의 그리움과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을 산다면 이 순간은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준다 순수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함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한 당신의 삶을 선사한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굳이 따지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사람은 자신이 얼마 동안 살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삶이 허락되어 있는지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사는 데 있다 따라서 삶이란 많이 체험하고 노동 후에 즐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이란 순간을 사는 것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존하는 것을 인지하고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순간을 자유롭게 살고 당신을 억누르는 일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라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도록 하라 향유하고 즐기기 위해 준비된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중이 될 터이니 따라서 삶이란 순간을 사는 것이며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현존하는 것을 인지하며 나아가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데 참 의미가 있다 시간이란 최대한 이용해야 할 부족한 재산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는 장소이다 신에게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또한 영혼과 같다 순간을 살며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충만한 자신감을 감지할 수 있으며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존재하라 강렬하게 좀 더 강렬하게 언제나 똑같은 나의 일상을 좀 더 행복하게 누리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할까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내게도 자격이 있을까 축복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행복을 찾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가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행복이라면 아주 대단한 것 근사한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그런 행복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며 실망한다 이들은 늘 멀리서 대단한 행복을 찾느라 가까이 있는 작은 기쁨을 놓친다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쁨을 행복은 낯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고 직업이나 성공 재물에도 없다 단지 우리 안에 있을 따름이다 삶의 물결에 몸을 내맡기고 서 있어보라 삶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다 당신 자신의 샘물을 찾아라 자기다운 삶을 살게 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 삶을 인지하고 강렬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다는 것이 주는 기쁨이다 존재하라 단순히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존재하는 기술을 배워라 만일 지금 처한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면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고 싶거나 잠시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보라 산책하면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해보라 발이 땅과 맞닿았다가 다시 그 땅을 놓아주는 느낌에 집중하라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발을 떼고 다시 내딛는 것이다 삶의 기술이란 이렇듯 매우 일상적인 것일 뿐이다 사람은 잠을 워낙 많이 자는 까닭에 주변에 관해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다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손이 닿는 곳에 있는 행복조차 깨닫지 못한다 대신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 막연한 꿈이나 환상 속에서 행복을 더듬는다 행복을 경험하려면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자만이 눈을 뜨고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 눈을 뜨기 전까지 자신이 지금껏 감옥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주의 깊은 사람이란 언제나 숙고하는 사람이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끊이지 않는 고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참된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며 신의 비밀을 말해주는 속삭임임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의 가려진 면을 보거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쁨을 발견하는 기술이다 행복해지는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라 당신이 신뢰하는 사물에도 관심을 가져라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 관여하라 그곳에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있다 흥미를 자극하거나 색다른 것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느끼고 감지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순수한 본질에 다가가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물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물을 다루는 방식이 곧 당신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인 것이다 어떤 행동이든 주의깊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아주 부드러운 익힘을 받게 된다 당신은 완전히 현재를 살게 되며 자신이 대하는 사물과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 주의력은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연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지상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피어난 꽃이며 우리의 머리 위로 하늘을 열어주는 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면 당신의 시선이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눈으로 지상을 바라보게 된다 당신의 삶을 이루는 것들을 정당하게 대해주어라 순수한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를 끌어주는 힘은 다름 아닌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일감할 수 있다 본질과 접촉하게 되면 모든 존재의 근본을 만지게 된다 일상이 신과 만나는 장소가 될 때 우리의 일상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그 진정한 깊이를 느끼면 된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를 느낄 수 있다 이 환희는 창조물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넘어온다 우리는 봄바람을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에서 환희를 느낄 수 있다 이때 강렬한 삶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온다 주의깊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집중하는 훈련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가 그것은 오해이다 누구나 주의력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인지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건강한 눈은 행복의 원천이 된다 우리의 눈은 날마다 놀라운 사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기적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의깊게 인지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당신을 둘러싼 사물들 안에 있다 장미의 기적, 산의 기적, 우리 앞을 지나가는 딱정벌레의 기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적들 집 앞에 있는 초원에, 책상 위에 있는 꽃에, 당신이 듣는 음악의 선율에, 당신이 향유하는 고요함에, 아름다움은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꽃에서 창조자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고 나무에서 당신의 그리움을 볼 수 있다 깊은 곳에 뿌리박은 내면의 그리움을 당신의 모습을 닮은 나무가 성장하고 언젠가는 꽃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그늘에서 보호받고 당신의 곁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련하고도 예쁜 그리움을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돌과 풀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음뿐이다 너는 사랑스러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단다 사랑하라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사랑의 참된 기쁨은 주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 상처받지 않는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신뢰하라 당신 안에는 이미 사랑이 숨쉬고 있다 사랑은 쥐어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랑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당신을 신에게 데려가고 다시 사람들에게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당신의 삶을 살게 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역시 사랑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리움이 숨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접촉하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라 스스로 사랑이라는 마법에 빠지도록 허락하고 사랑이 당신을 보다 심오한 사랑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게 하라 당신의 진정한 그리움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보내는 따뜻한 시선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포근하게 쓰다듬어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궁지에 처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용기를 갖는다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소생할 수 있다 사랑의 온기는 경직되고 마비되고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그러니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를 통과해 나오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부드러운 사랑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불안을 떨쳐버리게 해주는 그 사랑을 사랑은 우리 자신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불러일으킨다 텅빈 마음을 빛과 장어맘의 장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만일 누군가의 진심어린 관심을 받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사랑은 이러한 관계에서 샘솟는다 이때의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감이다 매달리고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드는 집착은 사랑을 지식하게 만든다 사랑이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면서 때로는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계가 있어야 두 사람의 관계도 분명해지고 자유가 생겨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낙원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분리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실이다 죽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과 일체감을 느낄 때 비로소 나과는 우리를 기다린다 진심으로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선물할 수 있다 주변에 나누어주는 사랑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행복 혼자서 오롯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행복은 너무 작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대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는 항상 무한한 사랑에 대한 예감이 숨어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상의 무한한 사랑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진실에 다가서게 된다 사랑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넘어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인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마치 하나의 힘 끊임없는 샘물처럼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 당신은 사랑을 그리는 영혼 안에 영혼의 장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태어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승부한 사랑의 샘물이 끊임없이 샘솟고 있으므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 분노와 두려움 질투와 공포 그리고 불쾌감과 실망 등 당신을 사로잡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내면에 있는 사랑의 천사에게 당김없이 넘겨주어라 당신의 내면에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진실이다 사랑의 천사는 당신의 삶이 새롭게 변하기를 원한다 천사는 당신에게 어떠한 것도 금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말라고 경고하지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사랑의 천사는 단지 당신이 체험하는 모든 것을 직시하기를 원하며 상처받은 감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보기를 바랄 뿐이다 천사의 도움으로 당신의 모든 갈등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싸게 될 것이다 숭고한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흐른다 굳이 사랑을 창조하려 했을 필요는 없다 샘물은 당신 안에서 항상 넘쳐 흐르고 있으며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다 언제든 퍼올려 마시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결정적인 진실이다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되 사랑의 바닥까지 내려가라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의 샘물이 바로 신이라는 사실을 쉬어가라 행복이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일까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혹시 나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치우려는 욕심 탓일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삶의 환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신의 선물을 향유하는 것이다 맛있게 먹고 마시고 지금 가진 기쁨을 만끽하라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 분주함은 증오심에서 나온다 흥분 상태에서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인지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감지하지 못한다 내면에 있는 힘을 발견하려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라야 한다 주변에서 분주함과 소유가 들끓는다 하더라도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으면 분주함에 전염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정을 찾을 수 없다 자유로운 시간에도 온갖 활동으로 분주한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은 하겠지만 이것은 결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 평온을 찾는 일이다 흥분으로 가라앉힐수록 평온한 기운이 온 몸으로 퍼져나간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행동하게 된다 모든 행동이 내적인 평온함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에 신의 창조적인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자신을 풀어주라 당신의 본질대로 살아도 된다 충분히 쉬도록 하라 그러고 나면 계획했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와 성공을 통해 헛되이 행복을 뒤쫓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결코 충분히 소유하지도 못하고 원하는 만큼 존경을 받지도 못하며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성공하지도 못한다 행복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숨가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자문해보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인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열정과 감정 욕구와 바람으로 인해 더 이상 갈기갈기 찢기지 않을 수 있다면 신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휴식을 즐겨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휴식에서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당신에게 적절한 정도와 기준을 알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살면 당신의 삶은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당신의 삶은 충분히 건전하고 이상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정신이 육체와 함께 존재하고 정신이 육체의 감각으로 사물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만지는 것으로 행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천국에서처럼 즐기기 위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을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아주 단순한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가게 주인이 직접 만든 치즈를 레드와인에 곁들여 먹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중얼걸 것이다 천국이 따로 없군 그 맛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체험이다 바로 이러한 순간 당신은 영원을 체험할 수 있다 케이크를 몇 조각이나 개걸스럽게 삼키는 사람은 맛을 향해하고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과식을 했다고 화를 낸다 이와는 반대로 케이크 한 조각을 천천히 맛보며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먹을 때는 물론 먹고 난 뒤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입으로 마음으로 그 맛을 즐기며 기쁨을 느낀다 즐기고 향유하는 것에는 정도가 있다 과도한 욕구나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이끌려 언제까지나 그 이상의 만족을 찾아 헤매다 보면 실망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그는 맑은 정신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다 반면 금욕은 삶의 이롤 뿐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선사한다 적절한 금욕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안내한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독된 자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살다 보면 강해질 수 없다 어떤 욕구든 즉시 충족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지속적인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적당한 수준에서 행하는 금욕과 절제는 삶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수동적인 삶이 아닌 적극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음식, 음료, 텔레비전 등 일상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해보라 그 대신 얻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당신의 삶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강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순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천국과 같아질 때 더 이상 분주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온전한 나 자신이 되면 될수록 영혼은 더욱 고요해준다 그럴수록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소유하려고 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행복이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의 천사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주어진 선물을 향유하는 것과 포기하는 방법이다 포기함으로써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멈추어라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때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뒤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행복과 멀어들 뿐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달리고 서두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만일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을 그만둬야 하는 시점을 정하지도 않는다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당신은 단지 외부에 의해 마지못해 움직일 뿐이다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에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결코 일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공허해진다 행복을 뒤쫓을수록 오히려 행복과 멀어진다 멈추고 조용히 있을 것 이것은 일종의 전제조건이다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을 인지하기 위한 조건인 셈이다 내면이 투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고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다 우리의 하루는 여유, 중지, 그리고 휴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여유는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게 해준다 이런 자유 속에서만 의식적으로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 함께하게 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중심에서 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힘이다 의식을 치르면서 당신은 멈춤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이란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것이다 손으로 뭔가를 잡는다 촛불을 켠다 메무새를 바르게 한다 책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한순간 침묵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의식, 리추얼을 통해 시간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아침 명상은 그날 하루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로 인해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비밀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내 일정을 결정하는 대신 나 스스로 시간을 결정한다 내 소중한 시간을 소진시키는 테러범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한 조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명상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의식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멈추어 있는 시점이다 즉, 명상하는 동안 시간은 멈추어 있으며 이 순간 목적을 염두에 둔 시간은 정지하고 만다 명상하는 동안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시간이다 그 순간은 남들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곳 누구도 당신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하루의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의식을 즐긴다 나는 나 자신을 느끼고 마침내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다 의식을 통해 세상과 호흡할 수 있다 항상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쫓기며 살게 될 것이다 속도란 두려움으로 인해 생겨난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른다 지그시 지켜볼 줄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애써 싸웠던 일들이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탓이다 일요일에도 온갖 모임과 계획으로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일요일의 의미를 망가뜨린다 일요일은 우리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외부의 과제와 기대감을 차단하는 날인데도 말이다 모든 시간이 비슷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요일, 즉 안식일이 일상이 되면 일상도 역시 무의미해져 버린다 안식일을 통해 한 주일의 흐름을 깰 수 있듯 일련은 축제를 통해서 깨어진다 축제는 시간에 또 다른 특징을 부여한다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잊혀진 나날을 되새기고 그 옛날 신성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다 축제는 시간을 원천에서부터 끌어올려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 신성한 시간이 우리의 무의미한 시간 속으로 밀려들어오고 그래야 우리의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금 생명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축제가 열리면 시간의 한가운데서 영혼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는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에 또 다른 품격을 안겨준다 축제는 자유 그 자체임으로 목적이나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순수한 시간이다 축제는 다른 입장에서 시간의 의미를 해석한다 축제가 벌어지는 신성한 시간에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감할 수 있다 시간이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순간이며 신과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삶의 기나긴 여정에서 휴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즐겁고 활기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휴식은 평온과 관련이 있다 휴식이란 두 개의 휴식 시간 사이에 놓인 여정을 뜻한다 어디론가 끊임없이 향해하는 우리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할 숙박소가 필요하다 적절한 때 휴식을 취해야만 끝까지 가는 길이 흔들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멈추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휴식은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잠시 머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란 우리가 출발 전까지 되돌아가는 헛된 노력 대신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축제를 통해 우리는 길을 가는 도중에 잠시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다 진실에서부터 도망치지 않고 멈추어서 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내용들 참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명상이 되는 느낌이 그대로 스며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또 안슬린 그린 신부님의 글을 통해 이렇게 스며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의 과학적 근거들과 그런 통합적인 시각으로 본 게 바로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이죠 간헐적 몰입 함께 보셔도 이 멈춤에 관한 지혜 여러분 좀 더 상세하게 설득력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